3차전 포르투갈 경기에 선발 안 들어가고 후반 교체 시간에 추가 시간에 들어가는데 벌써 이미 들어가면 애가 표정이 삐져서요 왜왜왜 교체가 44분인가 아 나랑에 있었던 것 같다 어 40 후반 후반에 후반 90분 다 뛰고 이제 우리 6만이 형 교체하는 식으로 몇 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? 추가 시간이라고요? 추가 시간이라고요? 지금 긴장된 표정으로 물을 먹으시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5분 남겨놓고 6만이 형 2분? 어? 들어가려고 오케이 오케이 시간끄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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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자기네 5분 자기네 1분 나빠요 감독이 시간끄라고 1분 자기 그렇지 그렇지 1분 자기야 아니 진짜 궁금하다 근데 김병지 선수가 왜 히딩크 감독이 눈밖에 난 것 같아요? 병지 형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셔서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? 이윤재 씨만 모르고 전국민이 다 알아요 홍콩에서 볼 때 그때 엔트리가 2명이었는데 꽃게파가 그때 3명인가 4명이었을 거예요 3명 갈 수 있었죠 그렇죠? 제가 펜치 있었고 공지 형이 앞으로 드리블 하더라고요 저 앞으로 지나가길래요 그때부터 감독님이 저한테 몸부르라고 장막도 나 몸부르네 장막도 나 몸부르네 장막한 얘기 좀 있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있었네 알았어요 ㅎㅎㅎㅎ Det